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방문에서 눈물이 뚝뚝 뚝뚝 를 아멘 이 아르리라 예수 보냈기 아르리라 아 지금이 사온 길은 황조토와도 도무토 성명의 시간도요 왜 중년 정말 다른 우산 다른 우산처럼 엄밀한 딸 자식을 방문길 싸서 이 집 저 집을 타면서 동양저수로 떨미껴 겨우 겨우 길로 15세가 되었는디 전기 없고 교행기 출전하여 교행기 교행기 마음을 빌어 교행기 또 생기지 아니지 또 나까지 다 자식 하나 둘 살 둘 둘 둘 예수 경쟁이 복수 이끌어 주 말 예수 예! 수미 아리리다 예! 아리리다 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